3프로티브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걱정에 맞지 않던 모든 전문가분들이 항상 이 얘기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 인플레이션 우려에 미국 증시도 좀 반응을 했고 어제 사실 제가 개장 초에도 보고 잤는데 사상 최고가 치고 있었거든요. 3대 지수 다. 그런데 이제 이 인플레이션 지수가 나오면서 싹 빠지면서 그런데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S&P가 0.35, 나스닥이 0.38 이 정도 빠졌으니까 다우지수도 0.3% 정도 빠졌으니까 사실 나온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거에 대비하면 그렇게 많이 빠진 건 공포감이 왔다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6월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죠. 이게 0.9%가 오르고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5.4%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연간 기준으로는 5.4% 2008년 8월 그러니까 금융이 바로 직전이죠. 2008년 8월 하니까 생각에는 새록새록한데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때가 이때인데 어쨌든 이때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월시지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를 다 뛰어넘었습니다. 당초 전문가들은 전월 대비 한 0.5% 그리고 전년 대비 5% 이 정도였는데 전월 대비도 상당히 많이 이걸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중에 물가지수라는 건 제가 미국의 정확한 구성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월세 같은 게 가장 높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국은 아마 휘발유 이런 게 제일 높겠죠. 그런데 어쨌든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또 계절적인 어떤 가격의 변화가 굉장히 심한 게 음식품이 있고 음식이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이게 우리가 가스 이런 거죠. 휘발유 이런 건데 이걸 싹 뺀 거를 근원 CPI라고 그러거든요. 근원 CPI이 전월보다 0.9% 전년 대비로는 4.5% 올랐다. 이것도 역시 전문가의 예상치보다는 많이 올라가 있다. 그런 건데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페드 총재 뭐 한동안 화제가 됐던 분이죠. 미국 위파에서 매파로 바꿨다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런데 월시저널과 인터뷰를 했는데 경제가 7% 성장하고 팬데믹이 점점 잘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조치를 축소할 시기였다. 이 비상조치라는 게 뭐예요. 양적 완화죠. 그런데 이 말을 다른 얘기로 하면 테이퍼링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 반면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페드 총재도 어제 CNBC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의 급등세는 일시적이다. 이거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제롬 파울이 하는 얘기죠. 일시적이다. 그런데 일시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얘기가 그럼 근거가 있냐?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중고차 및 트럭 가격이 지난달보다 10.5%가 급등하면서 전체 지수 상승분의 3분의 1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중고차가 또 그렇게 올랐어요. 중고차하고 트럭 가격이 10%. 지난달 대비해서 10%가 올랐는데. 올 만큼 다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 지수의 3분의 1은 여기기 때문에 사실 이게 미국 사람의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건 아닙니다마는 특정 섹터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연준이라든지 전문가들은 이거 일시적이야. 지금 정프로 얘기하듯이 중고차 없이 태산이 높다 이렇게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예를 들면 신차의 수급이 원활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일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어쨌든 월스티트저널을 비롯한 미국의 전문가들, 군들은 뭐라고 하냐면 급격히 늘어난 수요가 기업들의 공급 능력을 초과해서 발생한 현상이다. 그러니까 두 개 다가 겹쳤다는 거죠. 수요도 급격히 늘어났고 공급은 병목 현상이 있었고 그런데 이게 만나도 보니까 특정한 섹터에서 인플레이션이 급속도로 올라오다 보니까 전체 지수가 올라온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증시에도 좋지 않게 영향을 줬습니다마는 우리가 금리가 계속 빠진다라는 얘기했죠. 1.2%대까지 빠졌던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1.42로 다시 1.4%대까지 올라왔죠. 그런데 어쨌든 어제도 제가 금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리의 상승은 주가의 하락, 금리의 하락은 주가의 상승이나 이 포뮬라, 이 공식은 유효치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에 가서 또 증언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과연 이러한 굉장히 놀랄만한 물가 지표를 보고 나서 제롬 파월이 국회의원들 앞에서, 의원들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원론적인 얘기할 겁니다. 일시적이다는 얘기할 거고 그리고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물가가 나오기 전 분위기는 뭐였냐면 급속 급하게 빨리 할 필요 있나 이런 분위기가 좀 잡혔잖아요. 왜냐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확산되는 추세라니까 그래서 물가를 반영한 아주 강경한 얘기가 나오기보다는 그 전 분위기를 이어가는 그런 언급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오늘 밤을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미국 물가 관련된 인플레이션 관련된 뉴스였고요. 두 번째 뉴스는 네이버가 어제 다시 시총 3위를 탈환했는데 외국인들도 좀 많이 사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카카오 비켜! 비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뭐 카카오가 변비도 아니고 뭘 자꾸 비키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뭐 그런 의미로 자기를 보고 얘기한 건 아니야. 그렇습니까? 괜히 자격지심이. 네. 시총 3위를 탈환했는데 어제 많이 올랐죠. 5.38. 와 이 대형주가. 그렇죠? 아니 뭐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라든지 바이오주 5.38은 그럴 수도 있지. 내일 또 5%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가 5.38% 빠졌다. 엄청 충격이죠. 그렇죠? 그만큼의 놀랄만한 일이라는 게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안에 들어가는 이 초대형주가 5%씩 움직일 때는 뭔가 수급상의 변화가 있거나 이건 뭔가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된다. 이런 게 없으면 사실 5%씩 이렇게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아까 샀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외국인이 제법 많이 샀고. 그리고 어제 네이버를 952억 원 샀더니 거의 1,000억 가까이 샀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제만 놓고 보면 SK하이닉스를 외국인이 1,315억 샀는데 이거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산 주식이 네이버였다는 겁니다. 5%가 오르면 이게 한 70조 하잖아요. 그러면 3조가 오른 거예요? 그렇죠. 3조 이상? 네. 시가총액이 그래서 72조 4,400억이 됐는데 반대로 제 관심 종목이 이렇게 돼 있거든. 네이버 그 다음에 카카오 이렇게 돼 있어. 통사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카카오가 0.62% 내려서 16만 1,000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71조 5,581억 원. 그래서 시총 4위가 돼서 비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올랐냐. 골반삭스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줬을 거다 이런 건데 골반삭스는 뭐라고 했냐면 네이버의 올해 2분기 매출이 이제 2분기 실적이 곧 나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대단히 안정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외국인 매수세를 자극을 했어요. 특별히 2분기 검색 플랫폼 성장률이 2019년, 2020년의 연간 성장률인 6에서 9%를 크게 오또는 20%대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썼고요. 커머스, 핀테크, 클라우드 전 부분에 걸쳐서 40% 성장세가 뚜렷할 것이다. 커머스, 핀테크, 클라우드 부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평가를 했죠. 이를 근거로 해서 그럼 네이버 목표 주가 얼마냐? 55만 원이라는 거예요. 55만 원? 네. 지금 44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20%도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호평들이 나오면서 네이버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이렇게 되는 거고 국내 DB금융투자에서도 네이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영업이익 4%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전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역전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참 카카오 시점이 높다고 봐요. 매출 이런 건 비교해보면? 아니. 그게 아니라 네이버는 상장차 이거 하나예요. 이 안에서 다 하잖아요. 네이버는 계열사가 많이 없거든. 계열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카카오 볼까요? 카카오 게임즈 지금 상장돼 있죠? 그거 한 6조 정도 되잖아요. 이미. 그런데 카카오뱅크 상장한다며요? 그래서 최대 30조액이 나오고. 페이. 카카오페이 최대 12조 나오고. 그 외에도 줄줄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네이버는 한 덩어리로 하는 거고 카카오는 다 분할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카오 그룹, 네이버 그룹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 시총의 차이는 카카오가 훨씬 크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거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눈점이 있는 거죠 사실은. 네이버도 좀 하시지? 그러면 안 되나? 그런데 전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삼성전자 분할 얘기를 살짝 했습니다만 글쎄 한 덩어리로 하는 게 맞는가 주주의 관점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물 아니에요 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그 분야의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책임 경영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분할한 그 회사들이 전 세계의 어떤 경쟁자들하고 선의의 경쟁을 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드는 그런 특기별의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IT 쪽에서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따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카카오가 4위로 그리고 네이버가 3위로 바뀌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마 카카오 네이버는 워낙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하신 종목일 거라. 그런데 사실은 정답은 그거였어요. 저는 누구였어요? 하늘공인 투자였나? 누가 그랬잖아요. 두 개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골치 아프면 두 개 다 사세요. 그 말이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계속 둘 다 올랐으니까 두 개 다 사는 게 제일 좋았죠.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샀어도 하긴 괜찮기도 했고요. 그럼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거죠. 카카오가 3위가 됐을 때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더라고요. 카카오가 3위가 된 게 한두 달 전이잖아요. 그때 그냥 네이버를 사든지 카카오를 사든지 두 개다 사든지 이렇게 했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빠지면서 3, 4위가 바뀌지 않고 올라가면서 바뀔 가능성이 더 많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주고는 뭐지. 구둔자예요. 구둔자. 지난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든지 연기금들이 이제는 다 팔았다. 이런 분석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데일리에서 그런 기사를 하나 냈는데 그걸 보여드리면 코스닥을 연초 기준으로 해서 누적 기준으로 순매수가 됐다 이런 기사예요. 차트를 하나 보여주시면 물론 코스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이제 올해 들어서 연기금의 코스닥 누적 순매수 추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7월 4일 이후에 저 기준점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게 저기 누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날 매수가 많았다는 게 아니라 누적으로 쭉 해보니까 계속 팔고 있다가 3월 4일 이후에 쭉 올라오잖아요.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연간 기준으로 한 6개월 해보니까 연기금이 순매수가 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의 자료를 보니까 연기금의 코스닥 누적 순매수 규모가 575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 30일 기준으로 올 들어 처음 순매도에서 순매수를 전환했는데 이달 들어서만 보니까 2거래일을 제외한 7거래일을 순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만 놓고 보면 이제 연기금의 매도로 인한 매물 압박은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건데 다음 차트를 한번 볼까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코스피 시장의 연기금 누적 순매수 추이인데 계속 밑으로 기죠. 그런데 어쨌든 1분기의 어떤 하락 추세, 하향 추세 저게 계속 매도를 많이 해서 저런 차트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조금 평탄화되고 있죠. 그런데 한 5월 지나서부터는. 그렇죠. 저게 중요한 건데 저게 누적 순매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순매도가 급격히 감소했거나 어쩌면 순매수로 돌아서고 있을 수도 있는 차트죠. 왜냐하면 누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국민연금을 비롯한 여러 4대 연기금 얘기하면 국민연금, 군인공제, 교원공제, 우정사업본부, 또 사학연금 이런 데를 치거든요. 이런 데들의 어떤 연기금의 매도세가 1분기보다는 훨씬 좀 덜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국민연금이에요.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4월 9일 날 국내 주식에 대한 전략적 자산 배분의 이탈. 그러니까 원래는 너네 이 정도까지만 해야 돼. 그렇게 돼 있는데 너네 재량권으로 맡기는 걸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확대를 해 줬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놓고 볼 때 연기금의 매도 압력 그러니까 시스테미칼 얘기니까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매도 압력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연기금이 5월에서 7월 사이에 한 1조 원 이상 순매도를 했고 지금도 간헐적으로 순매도가 나오고 있긴 한데 3, 4월 달에 구민청원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비하면 조금은 매도 압박이 좀 덜할 거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이게 수급상 팔 만큼 판 종목들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KTV 투자주권의 김경훈 연구원 보고서를 보니까 실적이 괜찮고 기관 수급의 바닷건을 통과하는 기업들 이런 거 좀 봐야 된다. 그게 이거 여러분 바로 사시라는 게 아니라 이 보고서를 인용해 드리면 LX 인터내셔널, FNF, UBI 로직스, 삼성전기, 네이버, 휴캠스, 삼성 SDS, 녹십자 이런 회사들이 거기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FN가이드라는 데가 있죠. 이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코스피 200종목 그러니까 대형주죠. 200종목 중에 1년 동안 기관 순매도가 굉장히 강했고 실적 컨센스가 큰 폭으로 상향되고 있는 종목을 소트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풍산이라든지 한솔케미칼, 만도, 효성 TNC, CS윈드, 하이트진로, 이마트. 이런 코스피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상향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이 굉장히 많이 판 종목이고 코스닥에서는 LX 세미콘, 심텍, 카카오게임스, 와이솔, 아프리카TV, 스튜디오 드래곤, 테스 이런 종목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관 매도 상위 기업 중에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뽑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거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때 또 지수의 어떤 변화 추이에 따라서 국민연금의 매도가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사실 기관의 매도세가 올해 2월, 3월에 비하면 조금 줄어들었고. 그래 놓고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대부분 연기금이 그랬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총 연기금이 코스피에서 올해 14조 250억 원을 팔았는데 그러면 이게 기관이 언제냐면 코스피에서 지난 12월 24일부터 3월 12일까지 51거래일 동안 순매도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매도 그리고 외국인도 엄청 팔았잖아요. 버텼다는 거죠. 그리고 사상 최고가를 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사상 최고가를 치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도 사실 현실적으로 1000포인트 이상에서 놀아주고 있는 게 사실 굉장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바치고 있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바치고 있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럼 투기적으로 들어온 거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들어온 거냐. 이거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어떤 변화의 과정에 초입해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증시의 수급이라는 게 기관과 외국인이 만약에 순매수로 돌아섰을 경우에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예언 하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코스피를 집중적으로 산다. 코스닥은 거의 제로까지 온 거 아니에요. 순매도 해보면 연기금들이. 그런데 코스피는 아직 마이너스 한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19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4조 250억은 12월 24일부터 3월 22일까지 50일 거래 순매도를 한 게 14조고 누적으로 따지면 19조 5천억 수준이에요. 마이도 팔았죠. 코스피입니다. 제가 볼 땐 코스피예요. 정프로의 예언은 코스피입니다. 오케이. 별로 이렇게. 아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의미도 있지 않으실 것 같은데. 오케이. 굿. 알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 3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고요. 얼른 또 박병창 부장님 만나서 미국 상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삼프로티비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지isons dobrze 라고 생각하세요 고객님 감사드립니다